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올해만큼은 참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원 22장은 참 유명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교육의 목적 또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목표까지 그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앞서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켜라 여러분 율법은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정리하신 율법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나 혹은 주일학교 학생이나 다음 세대나 우리 이웃들을 가르칠 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집중해서 가르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가르치나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권련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 자리에 오는 게 기쁘고 와서 앉아 있으면 기대감이 있고 예배 드리는 자체도 우리에게는 감격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림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의미 없고 예배가 도대체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의 생활에서 우리 두 가지 한번 따라 할까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사실 지금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가정 예배, 회중 예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으나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주일 하루 빠지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참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보탠다면 헌금 생활이 좀 비슷해요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행위잖아요 헌금은 교회 재정 채우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련되게 말하면 아 예배당 나가는 거 어떤 부모들은 그래 난 너한테 강요하지 않겠다 네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가라 헌금도 강요하지 않겠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라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너는 학교 가고 싶을 때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학교에 가서도 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수업에 참여하고 하기 싫고 감동이 없으면 때려치고 나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의 기본이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의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 자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본인 스스로가 부모 입장에서는 예배당 가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가정에 있어서의 영적인 질서나 또는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 유산이 물려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역시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다면 예배당 밖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N번방 사건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그 사건의 악랄함에 그 잔혹함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야한 동영상 정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 성착취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 피해자의 미래, 인생 자체를 아주 파괴할 만한 그런 악랄하고 나쁜 일들입니다 음란함을 넘어서는 아주 악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성착취 동영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긴 하지만 그 충격과 악함을 다 담아내기에는 오히려 표현이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가해자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주범이 잡혔습니다 주범을 잡고 보니 1995년생 25살짜리예요 종범들이 줄줄이 잡힙니다 종범을 잡고 보니 19살짜리들이에요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남성이라고 추정되지만 26만 명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스스로는 단순 가담이고 구경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26만 명, 우리 춘천 시민보다 많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가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물론 이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한 벌을 받을 겁니다 이전처럼 무슨 솜방망이나 처벌이나 무슨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이 과연 19살짜리 한두 명의 일 25살짜리 한 명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져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19살짜리가 저런 악한 일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깊이 뿌리박히고 만연되어 있는 음란한 문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환경에서 살아온 겁니다 즉, 남자애들이 사춘기 때 호기심에 다 볼 수 있지 또 지금 그런 음란한 동영상을 여러분 몇 살 때부터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착취 동영상과 포로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의미에서는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영상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를 가서 뭔가 돈을 주고 사오고 은밀한 데 가서 뭘 해야만 볼 수 있었다면 21세기 초반만 해도 컴퓨터를 통해서만 봤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든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화에 이렇게 관대할까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여기에 폭넓게 중독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본 바에 따르면 내 친구들도 다 보고 우리 아버지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회사에 가면 직장 동료도 보고 있고 소위 말해 안 보는 사람 못 봤다예요 연예인도 보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보고 사회 유명인사도 보고 안 보는 사람 못 봤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우리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결성을 본을 보이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미 많은 통계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의 포르노를 많이 보는 사람들 누가 더 많이 보느냐라고 할 때 보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본다는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 듯한데 겉으로는 정결한데 음란한 문화를 중독의 수준에 가깝게 탐닉하고 있고 여성을 도구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은 형편없고 이런 음란한 문화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지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괴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중요한 마땅히 행할 길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본을 보인다고 해서 다 교육의 효과가 생기느냐 아, 이게요 제가 30대 중반부터 우리 교단의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 강사를 제가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BCM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교회에서 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자녀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너무 뻔뻔한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어렸으니까 자녀가 어리면요 그러한 공식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좋은 거 먹이면 건강해지고 좋은 거 들려주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좋은 본을 보여주면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생각을 애가 어릴 때까지는 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보여주고 아무리 좋은 거 들려줘도 이것을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잘 되겠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지만 인간관계 꼭 논리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노력 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효과에 있는 교육에 근접한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본을 보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것이 좋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운 좋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척척 듣고 말 안 해도 듣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이 교만하게 얘기하죠 왜 혼을 내? 왜 소리를 쳐? 왜 야단을 쳐? 애들이 얼마나 알아서 하는데 애들을 믿어줘야 돼? 신뢰해야 돼? 알아서 던져주면 잘 커 여러분 그런 말에 조언에 도움은 되실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마도 자녀 키우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부모가 무능합니다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 옆에 눈물로 기도하면 결국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게 시간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을 좀 집중해서 봅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둘을 죽게 만든 그 범인이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이 안재선을 자기의 아들로 맞아드려요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1950년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순교할 때에 그 상가를 그 빈소를 맞상주처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안재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손재선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안재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되라 우리 큰아들이 목사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으니까 너 목사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신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그는 목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우연의 일치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의 나이와 똑같은 48살 때의 암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아들이 있었어요 본인의 이름과 비슷한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아들 안경선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못한 일을 너에게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들 안경선에게 유산처럼 책 한 권을 남겨주고 이 안재선이 죽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손양원 목사님과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몰랐어요 18살 이 안경선은 아버지의 말과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가해자 이런 살인자였단 말인가 무뚝뚝하긴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큰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목사 한 수를 받고 정말 목사가 됩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어서도 자신이 안재선의 아들이고 손양원의 손잡벌 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겐 이것이 늘 부담이고 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손양원 기념회에서 그를 찾습니다 처음엔 안재선을 찾았죠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그의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어디로 초청을 하느냐 하면 애양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여수순천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애양원으로 갔습니다 애양원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설교 한번 하러 와주세요 이 안경선 목사님이 이 애양원에 갈 때 이미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이 이 안경선 목사님의 영혼을 때려요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중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애양원에 흘른 역사가 이 안경선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경선 목사님은 원주에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애양원에 방문한 지 10년 후인 지금 현재 그분은 두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환자, 한센병 환자를 돕는 선교단체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을 통해서는 사회복지를 하셨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는 5년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입장해서 보면 가장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고 사회봉사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을 순식간에 잃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다니 저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 가운데에도 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들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였더니 손 목사님은 볼 수 없었지만 안재선 전도사님도 볼 수 없었지만 그 후손인 안경선 목사님이 지금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의 길을 떠난 것 같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부모라면 결국 그 자녀는 결국 그 자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길 온전한 길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실 그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유혹과 미혹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동일한 시각에 우리 아래층에서는 어린이 교회 예배드리고 있고 같은 층에서는 유아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고 위층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중한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간혹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유혹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시간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탕자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의 기다림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따라가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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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